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If you're chilling, I'm chilling. 안녕하세요, 아이치린입니다. 여러분, 아이치린의 킥스타터와 함께했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한 만큼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올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요. 저희 아이치린 무더운 여름에 가시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